자, 오늘은 살인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에요 지뢰를 사용하는 살인마 갑니다 킬러 조 킬러 조맘 어, 두근두근 하다 두근두근 하다 모자리에 갈고리에 갈기갈기 찢어 넣어주마 근데 있잖아 왜 갈고리를 사람을 매달때 목에다 매달을까? 어깨 부위에다가 그러니까 동료가 구하러 오잖아 걔를 잡고 머리를 하다가 꽂아 넣어버리면 바로 죽을텐데 더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데 아, 이런식으로 아, 얘도 이렇게 넘을 수 있네 트랩을 잠깐만, 트랩을 한번 설치하면 뭐야 아, 이걸 또 나는 못 빨지? 어 들고 다녀야되네 되게 불편하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사람 아니야? 아, 아, 이게 트랩들이 많네 주변에 아, 야, 잠깐만 그러면 이거만 피고 다녀도 굉장히 적응했는데 아, 야 야 야, 트랩, 트랩 놔두고 트랩 놔두고 이거 트랩 피고 다니자 어,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렇게다 피고 다니게 낫겠네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트랩을 바로 필수는 없구나 주워서 무조건 펴야되는구나 한번 이리 줘봐 달리기 없지, 얘는 그냥 바로 저 상태에서 필수가 없네 이 근처에 있어, 이 근처에 이 근처에 애들 있어 이거 알려있어, 이거 알려있어 한번 사운드 좀 올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네 지금 별로 그렇게 멍청합니다 한 개도 성공 못했어요 어? 됐다, 됐다, 됐다 어디로 갔을까? 저쪽으로 간거 같다, 저쪽으로 어? 아아 뭐야 이런 멍청한 자식들 너희들은 오늘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할거야 살아남을 수 없어 너희들은 오늘 모두 다 죽음 목숨이야 너희들은 절대로 단 한 명도 살아갈 수 없어 우리 자식들 도대체 어디 있는거야 이런 첸작 어, 아, 아니야 이런게 흔적 아니냐? 이게 흔적이지 빨강색 이런게 흔적 아니야? 누구인거 아뇨? 어? 으아 수아아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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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조용히 해 새끼야 이씨 조용히 새끼야 조용히 해 새끼야 어 야야 간다 얘 탈출할려 간다 탈출할려 죽는다 야 들이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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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냅둬 냅둬 냅두고 오! 맞지? 걸렸지 걸렸지 아 이게 느리네 딜레이가 있네 어 쟤 쟤 못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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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양자식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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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딱 걸렸어 이 근처야 이 근처 이거 못넘네 아 부숴야되네 개집중하게 되네 개집중하게 되네 한 명은 뒤졌어 한 명은 갔구요 어 어 이거지 어디서 이런 멍청한 자식 이거 야 어디서 근처야 근처 근처 피소리가 날거야 아프.. 아프다는 소리 날거라고 멀쩡하네 한 명밖에 없어 지금 그렇게 그렇게 사실 지금 유리한 수준이 아니에요 유리한 부분이 아니기때메 어 지금 별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때메 오 어디서 감히 야 소리 다 들었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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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것들 이런 멍청한 자식들 너희들은 오늘 절대 집에 갈 수가 없어 나만큼 할 수 있겠어 누가 이만큼 해냈겠어 신즈기 신이 되는거야 가만있어봐 탈주구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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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감히 그냥 야 어딜 감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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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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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원 다 살리고 갈려고 그런다 지금 뭔소리야 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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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한명은 한명은 아작낸다 한명 두명죽이긴 했는데 어 뭐야 문 열었어? 저 안에 있는거 아니야? 투어들 아아 이걸 아아 개까비 어 근데 빅토리라는데 어? 쟤 탈출 못했나봐 쟤 탈출 못했나봐 이거 시간제한있나? 탈출했다 안뜨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빅토리가 왜 떠? 다 안죽였는데 빅토리가 뜨는데? 아 두명은 탈출했다 나오네요 어 그러네 죽이기만하면 빅토리가 뜨나봐 아 아 첫번째반은 뭐 튜토리얼로써 손적이 없었습니다 어 좋았어요 아 오른쪽에 오른쪽 한명 하아 개 진짜 아쉽다 그치 개까지 갈 수 있었는데 오케이 살인밤은 갑니다 킬러 조밤은 갑니다 상대가 랭크 13이 있어 무려 어 흑누나부터 무조건 잡아야돼 흑누나부터 세명 눕혀도 저 흑누나가 다 구해줄수도 있어 과연 13랭크는 얼마나 잘할것인가 그냥 썰어버리겠습니다 잘하는것 따위 다 없어 다 썰어버리겠어 오케이 일단은 발전기 순차에 가자 여기 멀쩡하고 저기 발전기 3개 있는데 저기 한번 가볼까 어 오케이 나이스 아주 그냥 어 똥을 싸시는구만 똥을 싸 그냥 죽을려고 죽을려고 똥을 싸시네 그냥 가만있어 가만있지마 열어봐 이럴줄 알았지 이게 바로 죽을 살인자야 이 자식아 나만큼 해냈겠어 누가 하겠어 누가 이 녀석들을 죽음으로 인도하겠냐고 가자 좋았어 자식아 조용히 하고 있어 죽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죽여버리는 우리는 살인클럽 너~~ 어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가만있어 마 이거 스페이스 누르면 아 이거 둘 수 있구나 오오오오 오케이 빨리 죽어 있냐나 안에다 넣어야 되니까 음 조금 매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 어 쪼개다 매달까? 어 그래그래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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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 건담 하나 더 맙네 너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아서 시발 요것들 봐라 요런 귀요미 자식들 감히 니들이 친구를 구해가? 나의 잃어버린 건담 피규어를 되찾겠다 나의 잃어버린 건담 피규어를 되찾겠다 나의 잃어버린 건담 피규어를 되찾겠다 저거는 게 제일 좋아 이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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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까비까비 오케이 오케이 어 나이스 이 쪽에 있네 다리 졌는 애가 여기서 쏙해놓거든 너넨 뒤졌어 왠지 안으로 들어온 것 같지 않냐 여기 시간낭미 느낌이네 뭐야 한 명 안 죽었잖아 한 명도 구해냈네 아 대박이다 한 명은 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구해냈단 말이야? 요런 재밌는 자식 분명 이쪽으로 올거야 이 멍청이 자식아 왼쪽 가야지 여기서 왼쪽으로 멍청한 자식 이제야 눈치를 챘구만 요런 재밌는 자식 일로와 일로와 당장 나한테 와 아아 어디서 강강 수원래를 하려고 해 이 자식이 말이야 일로와 좋았어 니 친구들은 너를 버렸어 널 구하러 절대 오지 않을거야 이 멍청한 자식 너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였어 언제나 어디서 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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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흑누나있어 흑누나있어 얘는 못보여 얘는 솔직히 못보하고 어 얘는 쟤는 못보여 쟤는 갔어 쟤는 갔어 어 쟤는 갔구요 오케이잉 좋아좋아좋아 여기서 뭐 두명이서 아주 그냥 파티하시나봐 어어 쟐러갔구나 반갑다아 어디있니에에에 Ο 어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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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어왔어 봤어 봤어 내가 봤어 저기로 간다 저기로 간다 아 영리한 자식 남은 발전기는 지금 두개 남았네 저기로 갔나보다 한개냐? 두갠가? 그런거 같네 여기랑 저기 밖에 없는거잖아 그렇지? 두개만 있는거지 이 사이를 지키면 될거 같아 아니잖아 발전기에도 여러개 있잖아 어 어디서! 그러자!! 너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았소 언제나 어디서나 어어어오오우 어 얜 죽었다 얜 바로갔다 이게 안맞는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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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을까 아 요런 귀요미 자식들 여기 딱 보니까 어 열었잖아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건가 아닐텐데 여러개 있을텐데 야 이거 들어 여기다가 만들어 멍청해서 걸리게 이렇게 해두고 나는 다른 데로 가는거야 다른 출구가 있어 분명히 하나가 아니야 출구는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우리 귀요미들 아니 잎어 perturb 음 좋은 여기 나 이거 들어 이거 들어 후 Truck 아, 한명 탈출했네 아, 쩔로 갔네, 쩔로 저쪽으로 탈출했네 아, 두명 탈출했다 아이 까비다 재밌다 살인마 재밌다 내 안에 그게 깨어나네 본능적으로 감정이 억눌러져 있었던 그쵸?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죽이고 다닐지 몰랐어 나는 개재밋다 살인마 기모찌 다음판에 더 재밌는 꿀잼게임 하겠습니다 아 역시 랭크 13이 얘가 많이 했네 뭐가 많아 이런 템쟁이 자식이고 죽어요